이제 8월 되면 포도가 또 정말 싸고 제철이잖아요. 포도로 수제비를 반죽을 만들어서 해 먹을 수가 있어요. 포도 한 번 수제비를요? 김일여의 ASMR. 이 상남자 이런 분이 안 아플 줄 알았어. 정말 안 아플 줄 알았는데. 연식이 좀 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고장이 나는 것 같아요. 보통 수업 하러 가야죠? 하러 가야죠. 오늘은 진짜 하셨다. 김일여 씨는 혼자 계시고 올게요. 장부는 없어요? 포도로.